첫 포문을 여는 자리 K커팅이 있겠는데요 K커팅은 우리 공항공사 아 제가 이분들도 소개를 못했네요 큰일 날뻔했습니다 우리 공항공사를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우리 포티와 포밍이 너무나 귀엽죠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K커팅을 할텐데 어떻게 K커팅을 할거냐면요 제가 먼저 선착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26을 이라고 외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같이 응원합니다 라고 한 번만 크게 외쳐주시면 여기 계신 우리 네빈 분들께서 K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K커팅 하시면 안돼요 연습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26을 아우 좋습니다 요거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시고요 당신의 26을 동원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좋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옥에 튀었네요 다시 한번 커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화면이 필요하니까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폼미어 홈티도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하시고요 앞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살짝 웃어주세요 좋은 날 그렇죠 이런 뜻깊은 행사에서는 이렇게 멋진 사진 촬영이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썰어주세요 우리 리빈분들 썰어주세요 썰고 있는 것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놓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리빈분들 수고해 주셨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